자, 오늘도 메트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재를 모아지. 지하 보관실은 무서운 곳이었고, 난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도시의 감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에 대해 모든 노력을 수풀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어제 위에 1층에서 싸우다가 친구 고통당해가지고 집에 갔죠.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지금 지하로 와서 책을 찾아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어, 화면 아래 줄 보이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라스트라이트가 이게 창모드가 좀 찐따에요. 좀 찐빠라. 이해 부탁드립니다. 얘는, 얘가 그 당시에 최고의 그래픽이었는데 지금은 0. 얘가 상태가 어,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어엇! 어엇! 어씨!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어제 약간씩 끊기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거 전혀 없을 거예요. 어제 이거 매트로 하는데 까먹고 그 뒤에 그 스톰핑랜드가 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두 개가 켜져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 했던 거였거든요. 어제 매트로 오늘은 약간 끊기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을 겁니다. 아, 시프. 야, 감정이입 하나도 안 되더라.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망해서. 여기 원래 유튜브로 오는데 너무 놀랬어요, 어제. 아이고, 미안해라. 오자가. 떨어져도 되나? 아, 찌잇! 여기서 쏴도 맞으려나? 몰라, 하고. 안 맞네. 술탄으로 한번 죽여볼까. 헤드샷. 이게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게임 자체가 몰입도가 상당한 게임이라 여러분도 몰입해서 보면 아마 좀 무서울 거예요. 아, 근데 아까전에 아, 이게 현숙입니다. 그래서 다 계속 생각나. 안녕하세요. 현, 비가주. 현, 영입니다. 아, 여기 점프 뛰는 거였네. 아, 아까 저기선 점프 잘 뛰고 여기서는 왜 점프도 안 된데. 정신병! 정신병! 어 죽을뻔했다 어 게임이 직관성이 좋아 바로바로 플레이 안죽어요 어... 이거 소설이 진짜 쩐다는데 사람들발로 자 저기 점프 뛰어서 가죠 파생! 그렇지 아씨 아이 왜 내려와지는거야 아까부터 내려오는거 좋아 소설이 가비에이안 그 소설 좀 나한테 보내봐 내가 보고 평가해줄게 책 보고 있으면 책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나 그런...그런 소설이 진짜 개꿀 소설인데 그래서 그...그분 누구야 위드님이 위드님이 우리 게임 BJ들의 그거잖아 로망이잖아 다 좋아야 다 좋아야 오마이 뻑킹갓 살 어떻게 이렇게 싹빨라먹었냐 오오 움직여 뭐 나와라 임마 비빔밥 먹고 있대 아 나 오늘 전자레인지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따가 저녁에 치킨 어저께 먹다 남은거 먹는데 전자레인지 왜 안왔지 다왔는데 전자레인지만 안왔어 제일 중요한건데 아 후라이팬 했으니까 후라이팬에 돌려먹어 후라이팬에 이렇게 막 저가해서 먹어 돌돌돌돌돌려먹어 살아있는새끼들 안죽어요 아 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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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죽어 뭐야 아 간다 어어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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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친 어어 오 오오오 어어어 아 미친놈아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이거 깜짝놀라자야 hoop 앟앟잇개잇씨씨 아 이 게이 회이크에 말려들었냐 아니 당연히 저거 그냥 깔판 밟고서 건너가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점프 떼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소리 나 아 네 지금 이어폰은 양쪽으로 다 꽂고 있었구나 감정이입을 위해서 양쪽으로 다 꽂아야죠 그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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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쟤 또 살아있네 흐르렁 그르렁 그르렁 데이 여러분들 마이크 양쪽 다 끼고서 한번 해보세요 소리하고 이런 거 이거 엄청 효과음이나 이런 거 엄청 잘 만들어놔서 뭔 소리야 마이크를 양쪽 다 꽂아서 고막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데드스페이스보단 양호하 데드스페이스는 그냥 대놓고 공포게임이잖아요 이건 대놓고 공포게임은 아니에요 아 시발 염력 아 시발 염력 아 시발 염력 아 왜 깜짝깜짝 잘하면 이렇게 놀래게 하니 ㅎㅎ 아 이정도만 그 다음 네가 or 여기 거기다 금고다 금고 다 털어갔네 뭐 어디에 바로 찾아 그죠? 없는거 아냐? 이건가보다 오른손으로 짚는거 보니까 아이 미친 던집 어? D6에 하나있다 이거다 이거야 왠지 확 튀어나올거같은 느낌인데 저는 D6 문서는 찾으면 진짜 이상한다고 보다 없어요 저는 D6 문서를 찾으며 이거야 잠깐만 저 새끼 블랙 이거 뭐야 헤드 ! 헤드 ! 헤드 ! 왜 이래 이래야 아냐 icked ranging 들어 lại 5052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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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이것은 첫째, 그리고 첫째, 만족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스파타의 배낮 배낮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을 찾아뵙겠습니다. 우와... 세계 최초로 만든 거래. 그니까 핵전쟁이 일어나고 세상 다 멸망한 다음에 세계 최초로 지은 피난처 같은 거. 가족 내부 congregation 가서 멸망한다면 유어로에서 12번c escrib 오우야. 5체엄ap,ials. 저는 블러지인물러입니다. 만약에, 말 시키지 마세요. 총 먹어야 하니까. 오, 예ㅅ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개멋있게 생겼다 어 이거 내꺼 업그레이드된거 같은데 뭐지 똑같은건가 총권붙어있는 샷건 먹으라고 이거 하지만 전기총만한게 없어 대령인가부다 대령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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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거 없네 대형은 흔퇴았지만 D6로 가는 길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목적지야 그럼 우리의 목적지야 준비된다 예스 스카이림 같다 그래비 지금 일하러 오는 일을 할 수 있겠지 владимир 대결이 준비되어 여러분 준비되어 그럼 박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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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이 복 기억이 러시아 그의 옛 기념의 창문 해봄 아 아르티옹 어두운 터널, 턴클로는 기술으로 죽음냅니다. T6로 향하는 우리의 여행과는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도에 의하면 T6에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영어에 걸린 거예요. 다녀가 올 TF 스카, 몇 근처에 있는 시설을 통과합니다. 우리 그 길을 이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산차로는 룬아 파지 보고 계셔야겠다. 더워. 하지만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또한 이것은 다른 곳에 의해 어떤 것 같고 있는지 어떤 것 같고 물론이죠. 믿을 생각해? 아르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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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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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같이 생겼다 신인류인가? 신인류인가?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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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왁템이 지나간다 문을 보세요 우측 가단의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크롤 유닛이 부족한 것이다 모든 문이 다 잘랐다 넌 너무 길어? 넌 너무 길어? 플라트! 제 기술이 준비되어! 이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아르투엄!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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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겠지! 막혔는데? 야 이 속탄으로 움직이는거였어? 얼ман, 여기. 먼저 연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R 2D. 뭔가가 있었나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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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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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바뀌었다 아 뜨거워 이거 어떡해 뜨거워 어떡해 뜨거워 어떡해 누굽 헤어 야, 쟤 뭐 온다 야, 쟤 뭐 온다 빨리 빨리 고고 쟤 is close It won't start Come on guys, just get us out of here Okay, got it started Punch it Ah, thank god That was close 저런 게 왜 돌아다니는 거야 Well, I wouldn't want to be there now 흐흐 정신체가 뭐야? 나도 이 모자 쓰고 싶다, 쓰고 있는 건가 Okay guys, this is the door leading to D6 What's that? That short It's dark in here 총 한 명 만들고 있는 거 뭐야 Okay Go for it Let's go The chaos of the tunnel was locked away behind the air lord gates The chaos of the tunnel was locked away behind the air lord gates They seemed in vulnerable And at that moment So he did my comrades 그 순간 내 동료들 또한 그랬다 All right We've broken through Let's do this fast and smooth You're in charge of the assault team You're in charge of the assault team You're in charge of the assault team Boris and Steapan You cover the comedian You cover the comedian Artyom, Vladimir, stay close to me Okay, ребята, let's do it Go, go Now that's a funny looking thing Spiddy, it's broken 방송이야? 방송 방송 12시 옛날 거 맞아요 라운지 좀 됐죠 라스트 라이트 하려고 지금 이거 먼저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켜지는 거 아닌가? 노래 왜 이래 동료 있으니까 사람 쪼우는 거 봐, 이거 노래로 그노래가 뭐였더라? 그노래가 뭐였더라? 또 다른 거 또 해야 돼? 호호호 나 맥도날드 몇 시까지 배달해요? 똥이다 아 전기총이 짱이네 오우 비쥬지매 뒤 쉣! 뭐 이렇게 많어 아 노노노노노노 너무 많어 너무 많어 비쥬지매 위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비쥬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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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쥐가 이렇게 된거라메 이 쥐라메 아 그렇게 되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에 그치고자 날ousse 엎드렸던 사람들의 죽을 때마다 가슴속에 하늘에 꽂힐 듯한 아픔을 느꼈다 오케이, There's a pumping station ahead there's too much cooler We need to open the door Give me a couple minutes 오케이, go for it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아 게임 잘 만들었다. 라스트 라이트도 이거보다 더 재밌겠지? 갑자기 이만한 거 나오는 거 아냐? 뭐였지? 열었어! 가스 마스크가 시작되어 아 아 아 항상 재미있는 기술을 받을 수 없나요? 모두 완벽해, 가자! 버섯 먹으면 안되나? 저거reaming? 최 кого일의ита ver 사용하uns 얼른 오바 오 k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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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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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뒤로가면 방독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방독면 좀 먹고 올게요. 아님, 님때문에 파티 지금... 쫑나게 생겼어요. 아까부터 뭐하시는 거예요? 아... 아, 문 닫혔는지 몰랐어요. 아니 보스 잡을때 원래 문 닫히잖아요. 한두번이에요? 아, 나 이 파티 못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세탁바크로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여기 있네. 세탁바크로님 펜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하아... 길을 잃었다... 빠방... 빠방빵... 어디로 가야 하나... 하아... 어? 어? 아르클럽! 넌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도착하자. 그 다음... 도착하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나 다리가 꼈어. 아이씨... 너 나 못자야 왜... 아이씨... 아이씨... 아... 아... 깜짝이야... 아... 무서워... 아이씨... 이거 이어폰 끼고... 님들도 소리 들어보세요. 완전 무서워... 무서운 것보다... 압박감 장난 아니... 아이씨... 아이씨... 개킬... 에이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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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저기로 내려왔나? 우리? 길이 여러 군데네 어? 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182 005 001 002 001 001 002 002 0000 002 001 001 003 001 002 005 001 001 002 002 001 001 00 home佗 멀 어후.. 이거 안 와? 어후.. 죽을뻔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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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저기인가 보다.. 저기다.. 어 뭐야.. 아 시바.. 소리 좀 그만 질러라 이게.. 뭐야 문 아니었어? 뭐.. 너 나 어떻게 들어왔어 뭐 나 아까 전에 나 같이 있었는데 뭐 없던 것처럼 말해 알았다.. 지하철? 뭐야? 들어갔다 이제 출발하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른 방법은 없지.. 다행이다.. 다음 역은.. T6.. T6 역입니다.. 우리가 전사를 사령부로 찾아낸다.. 일지 일일이야.. 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희명과 맞다고 말한 가치가 있을까.. 고두린 해답을 알게 될 것이다.. 라이코테스 6.. 라이코테스 6.. 라이코테스 6.. 라이코테스 6..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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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탰.. 라.. 라.. 레.. 라.. 도움 하나도 안돼 이거 뭐 핵폭탄 터졌어요? 핵기지 아니야 여기? 50년이 없지 않냐? 15년이 없지 않냐?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히, 아녜요. 음...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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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녜요, 아녜요. 아녜요. 제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님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용감해. 이 헌터 애들이. 애들이 용감해. 귀가 리신.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 밑에 전기 소리. 야, 지금까지 전기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20년 동안? 어디서? 핵 발전소도 혼자 발전을 20년 동안은 못 할텐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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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이, 이런 위치를 있기 때문이다. 아유, 에, 소외릇의 소울? 흫, 그런데 그런 기간이 알고 있어야하거든. 소외릇의 소울. 발전소가 어디에 혼자 자라 너네 발전소 원리는 알아요? 핵연료봉을 갈아 끼워줘야 되는데 안 갈아 끼워주는데 어떻게 해 핵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을 해? 핵 분열을 통해서 발전하는 건데 손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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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너무 좋은데 이 기술은 너무 기대도 해 모든 시스템을 통해 수 있습니다 아듬, 아스워리기 시작하는 시스템 고거에 앞서 갈아입고 제가 뭐지? 네, 네, 네 아듬 아듬 There should be 4 starter motors over there. Find them! Ignore this shit tape! You need to open all the covers fast! Press the button on my mark! First button! Second button! First button! I see my... Third button! Second button! I see! First button! That was the second button! Second button! I see my... Third button! Second button! Third button! 2번... 이거 이称... 홍진호 이가 이짜... First button! Third button! And second button! ulfrps 훌쩍! 알지, 알圖들, 동작, 위치에 따라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빠른 수익. 이렇게 무리로 되었죠. 넌 어떻게 되었지? 이렇게 미끄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장르기 바랍니다. 강아지나. 고고! 그냥 동전의 하이리우드가 되었을 때 소위한Union. 와... 고고!